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즉 정관사 그리고 부정관사 그리고 무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사의 개념인데요 관사의 위치는 명사 앞에 옵니다 그리고 관사의 역할은 첫 번째로 명사의 범위를 한정시켜 준다 그리고 명사의 쓰임을 특정해 준다 그리고 명사가 단수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관사의 종류는 정관사 더 그리고 부정관사 어와 언 그리고 관사를 쓰면 안되는 경우 무관사 이렇게 세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관사 데를 쓸 수 있는 경우인데요 서로 알고 있는 특정한 명사 앞에 쓸 수가 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open the door 그 문 좀 닫아 이 문장에서 door 명사 앞에 더 라는 정관사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그 문이 어떠한 문인지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신발은 너무 크다 이 경우에도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 신발이 어떠한 신발인지 알고 있는 특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서로 알고 있는 특정한 명사 앞에 더 를 쓰는 경우 그래서 슈즈 앞에 더 를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이미 언급된 명사 앞에 더 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he is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야 the teacher is kind 그 선생님은 자상하셔 이때 두 번째 문장에서 teacher 이라는 명사 앞에 더 를 붙인 이유는 이미 첫 번째 문장에서 he is a teacher 이라는 선생님이 이미 한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나온 teacher 이라는 단어에는 앞에 이미 언급된 명사이기 때문에 the teacher is kind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주하는 악기 이름 앞에 쓸 수 있는데요 예문을 보시면 i play the piano 나는 피아노를 연주한다 이때 피아노 앞에 더 라는 정관서를 썼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문장을 보시면 i but but 하면 bui 사다의 과거형 나는 샀다 어 피아노 피아노 한 대를 샀다 이때는 정관사 더 가 아니라 부정관사 어를 쓰게 됩니다 즉 피아노를 연주한다는 그러한 의미의 문장이 아니고 그냥 피아노 한 대를 샀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i but 더 피아노가 아니라 i but a piano 이렇게 부정관사 어를 썼습니다 이번에 더는 유일한 즉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자연물 앞에 쓸 수 있는데요 예시를 보시면 더 선 태양이라든지 더 스카이 하늘이라든지 이처럼 세상에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자연물 앞에 덜을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관사 어 인데요 어와 어는 명사가 하나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는 첫 발음이 자음인 명사 앞에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어 북 책 한 권 어 펜 펜 한 개 이처럼 첫 발음이 자음인 명사 앞에 어 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관사 언 인데요 어는 첫 발음이 모음인 명사 앞에 쓸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언 애플 이때 애플 사과라는 단어가 첫 단어가 첫 발음이 애플 할 때 에 라는 모음으로 발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 가 아닌 언 을 썼고요 의미는 사과 한 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글자가 비록 자음이더라도 첫 발음이 모음인 경우 즉 철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을 기준으로 해서 모음일 경우에는 어 언 을 쓰는데요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 예시에서 on our 이때 h o u r our 하면 h 가 무금 발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our 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h 즉 첫 글자가 자음으로 시작이 됐더라도 발음이 첫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어 가 아닌 언 을 씁니다 그래서 on our 한 시간 이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예시도 보시면 on fbi 이렇게 언뜻 봤을 때 fbi 할 때 f 는 첫 글자가 자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음이더라도 f 가 첫 발음이 모음 즉 f 할 때 에 첫 발음이 모음인 경우이기 때문에 어 가 아닌 언 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on fbi 미 연방 수사국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관사 원칙인데요 즉 관사를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by plus 교통수단 의미는 뭐뭐를 타고 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보면 by bus 또는 by taxi 할 때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할 때 by the bus 또는 by the taxi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by the bus 하면 안 되는데 in the bus 즉 버스 안에서 또는 in the taxi 이럴 때는 더 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in a bus in a taxi 이렇게 관사를 붙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교통수단 앞에 by가 올 때에는 교통수단 앞에는 관사 더 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관사 원칙인데요 예시를 보시면 go to school 그리고 go to the school 두 문장의 차이점은 school 이라는 명사 앞에 더 가 있고 없고 차이 첫번째 go to school 도 맞고 go to the school 도 맞습니다 go to school 하면 school 앞에 더 가 없을 때 즉 무관사일 때는 학생이 school 학교의 본래 목적으로 즉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간다 그럴 때는 go to school 이고요 만약에 엄마가 학교에 선생님을 찾아 즉 선생님을 찾아 뵈러 간다 공부 스쿨 공부라는 목적 본래 목적 이외에 간다 그럴 때는 go to the school 스쿨 앞에 더 를 씁니다 아 그리고 뭐 학생이 꼭 공부 이외의 목적으로 학교로 갈 때에도 go to the school 이라는 표현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go to bed go to the bed 가 있는데요 이것도 둘 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go to bed 는 침실 침대 즉 잠자러 가다 침대의 본래의 목적으로 가다 할 때는 go to bed 가 되고요 go to the bed 앞에 더 를 붙이는 경우는 잠자러 가는 목적 이외에 만약에 침대 위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가지러 침대에 간다 그렇게 본래의 목적 이외에 간다 그럴 때는 go to the bed 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